청속여고가 논란이 됐던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. 다음주 교학사를 제외한 교과서를 새로 채택할 계획입니다. 세계 군인체육대회 엠블럼에 코리아와 함께 문경포기가 승인돼 문경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. 신년기획, 오늘은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도시를 꿈꾸는 봉화군정을 알아봤습니다. 남북권 신공항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쟁점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